안녕하세요. 아침 인사. 안녕하세요. 오하이오 고자입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외우셨습니까? 저녁 인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별말씀을요. 수고하러 보이는 거예요. 휴대 Rails 잘zemå functional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refresh고ности. 최근恭喜. 항상 연습 공부를 해. 취재하고 있습니다. academically podemos스쥐. 일본 가서 얘기 많이 해야되니까 알았지? 비싸다 너무 맛있어 비싸다 그럼 야스의 반대말 비싸다 너가 부정형을 해야해? 비싸다 널 일부러 문의한거지? 차갑다 그럼 어렵다 무시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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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다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침 인사 안녕하세요 테스트 감사합니다 3개국 하자 나처럼 네 알겠습니다 아 복병 몇 손 내내 다 했어 감사합니다 어 감사합니다 왜 갑자기 여기 온 생각이 안 나니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가보겠습니다 음 음 그거 제일 어려운건데 수고하셨습니다 위에 있는거 제일 어려운거 파트 들어갑니다 아 그것만 알면 되는데 5 3 2 1 다음 따뜻하다 가깝다 가깝다 덥다 뜨겁다 했어? 안했는데 지금 아 깐건 지금 몰라 아 알죠 어 뜨겁다 다음 수고하셨습니다 어 또 봐 자네 오사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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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리마스요 땡리마스 땡땡리마스 오사키니 오사키니 민규 아 제가 어제 끝나겠습니다 높다 높다 길다 나카이 나카이 알고 있습니다 한두 장면에서 표시가 생겨지고 있어요 자 카운터 들어가겠습니다 맞죠 하나 둘 그런게 없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지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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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다섯 지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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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롯하여 인500ды 빌스트 지윤아 지윤아 indisp guard Could've Wallace 지윤아